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에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요.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에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목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표결 전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러 차례 거부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여당은 권력 앞에 굴종하고 김 여사를 두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붙여진 규칙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 제2국권 대상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처리된 개정안은 즉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와 의결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의 안건 처리가 다수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대표 반응이 나왔습니까? 먼저 논란이 된 보도는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야당에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개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이 다음 달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한 대표는 해당 보도에 나온 것처럼 말한 적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맞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친한계 의원도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1년의 당내 공세에 화가 난 건 맞지만 이를 일종의 카드로 쓰자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원 게시판 문제와 특검법을 연관지는 건 한 대표를 치졸하게 만드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친한계 인사 역시 너무 앞서간 기사 같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 글의 작성자가 한동훈 대표 가족인지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내홍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전 세미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당원도 용산도 아닌 한동훈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